다시 손으로만 하라고요? 발 내려놓을 때라고요? 손으로 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자 아이고! 아 미치겠다 아 원래 찐빵만 있었는데 삼립에서 찐빵으로 좀 바꿔서 만든 게 곱빵 아 그래요?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드라비완아 원래 찐빵이었는데 재미야 정보 날로 얻어오기 재미야 정보 날로 얻어오기 아이고 아이고 아 조금 이따가 아 어렵네 거의 어렵네 저거 아 아까 어떻게 했지? 똑같은데 아까랑 나이스 한번더! 아아아아!!! 시키는 송닭이든 닭은 맛있다고요? 흐흐흐흐 근데 파스타보다는 스파게티가 더 그렇군요 아아아악 아 원래 찐빵은 속이 없고 샘이랑 뭐 찍어먹는 걸로 아아아아아아 좋군요 카드라 통신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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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그거 되면 안돼 그치? 비틀거리면 안돼 그치? 어허우 저절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틀거리면 완전 안 좋은거 같아 아아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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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늦게 가 맨 끝부부터 딱딱딱하고 온단 말이야 보호를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 돼 맨 저 멀리 제 멀리 있는 것부터 가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세자리 잘 좀 해보자 아아아아 아 너무 빨리 졌어 아 여기 진짜 미치겠다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치 아아아아 아 좀 아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자꾸 여기서 마음이 급해져갖고 아아아아 자 자 1초만 기다렸다 뛰어야 되는데 1초만 기다렸다 앞에 거랑 똑같이 둘 셋 잉 이때 뛰어야돼 그렇지 지금 뛰어야 돼 지금 늦었잖아 아아 아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렸다 뛰어야돼 이제 비틀거리면 고정버튼 자 나이스 나이스 바로바로 펼치 나이스 기다렸습니다 아유 가운데 구성으로 가야돼 구성으로 가가가가가가 늦었자 아 기다려봐 가가가 가가 빨리 빨리 펼치 아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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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됐어 됐어 아 여기 여기다 군방으로 지나가던 곳 지금 정 정 아 아 아 와우 안돼 오우 조금만 더 안들었어 커버했네요 아 체크포인트 됐다 야 스노우 부모님 아하하하 체크포인트 됐다 아하하하 체크포인트 됐다 문제는 아까 그 그 그 부분 있잖아 아 여기 어떻게 이제 어 여기 뭐였더라 여기 아까 이거 이상한거 내려가지고 다 나왔잖아 여기 다음에 길이 없나 길 길이야 그냥 몸빵으로 몸빵으로 왔습니다 이쪽 한 마리 뛰면 안되는군 그지? 어 자체 난이도 상승 이쪽으로 뛰어갖고는 쪼루 아악 거기서 왜 점프한거야 근데? 바로 뒤에 있는데 여기로 뛰라구 이런 이런이런 어떻게 해야돼 못내면 게임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라 써 아 진짜 멘붕이다 진짜 멘붕이다 여기 저거 잡고 저거 잡고 뭘로 와야되는거였는데 이곳에 존재 감방했죠 이거 아니면 뭐야 이거 몰라 어 저기 잡아야되나? 저걸 어떻게 해야돼 저걸 어떻게 해야돼 뭐가 그렇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옵티머스 프라임이 뭐죠? 옵티머스 프라임? 옵티머스 프라임 그거 아니야? 저 뭐지? 트랜스포머만 나오는거 아니야? 아 그래? 제가 트랜스포머만 안가서 어떻게 해야되지? 답을 못찾겠다 올라가야돼 이거 뭔가 왜달릴 수 있는거 아니야? 커피라고요? 거기다 문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거 조잡했다 그냥 해볼까 저기? 되겠지 여기서 왼쪽으로 뛰는거 아니야? 응 다시 올라와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있습니다 어? 이쪽으로 가네? 어.. 오케이x2 자 아 체크한 로프트 대장 옵티머스 좋군요 자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가 다시 돌아가라는거야 아 돌아가라고? 점프 위쪽으로 올게 자 슈퍼와이스 자 슈퍼와이스 나머지는 그럼 다 저긴가? 페이크인가? 갈 데가 없나? 어 그런거? 저기로 가는거 아니야 뭐? 그런거 뭔가 있는데? 공간이 있잖아 아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거네 페이크야 페이크야 그냥 돌아가 저로 가는거 아닌가요? 아 돌아가 돌아가 아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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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저쪽 가봐야될거 같은데 그래? 아이씨 왜냐면은 저기 그대로 들어가면은 어차피 그 올라가서 안 돌아가던 안 돌아가던 그거잖아 그렇지않아? 아이씨 모르겠다 올라가보자 그럼 아 아 거기 걸린것으로 다시 가래 다시 가래 다시 가래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내리면 된다고요?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아 아 뜨거 아아아악 죽이는군 다시 다리 4개 내려야 되는데 3개 내렸죠 에헤 기둥뒤 공간설 아아 뭐야 디셉티콘이 뭐죠? 디셉티콘? 그것도 트랜스포너로 나오는 그 못된 해 아 그래? 여러분 되게 많이 봤다 저는 옛날 영화 밖에 많이 안보고 요즘 영화는 많이 없거든 나 나 두편밖에 안봤는데 트랜스포너로? 어쨌든 나는 나보단 많이 봤잖아 아악 아이씨 앞으로 뛰지를 못하니? 바로바로 죽어 비틀비틀돼서 그래 다리 또 내려야되는데 다리 디셉티콘이 나쁜 로봇이군요 아아 아하 서지도 못하고 떨어졌어 중심 가운데를 서지도 못한다 바로 그렇지 그 다음거 그렇지 이걸 보니까 페르시아 왕자가 생각나는거 2 그쵸 아 아 예스 자 여기 자 라라 라라죠 로라 로라 와이 가갖구 굴러서가 로라 로라 예 재현이 다녀오세요 콰트 팀이 아까 얘기 좀 있나요? 가자 x2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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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성공했어 로라 오 됐다 자 여기 여기서 다시 감당편으로 가서 아 왼쪽 봐봐 왼쪽이 아예 못 가나? 어 없어 아 여기 뭔가 사다리같은게 있긴 있었네요 네 지연이 다녀오세요 음 이별 없는 곳에서 너를 다시 먹을거야 어 변준석 섭섭이 형 먹고 섭섭이 형 변준석 안 먹어진다 여기를 아 저기를 하나 더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먹어야지 먹어 야 너 변준석 아냐? 어 알지 저한테 들어본 것도 있고 나 옛날에 저기서도 저거 노래 불렀었어 아 그래? 합창단 아 그래서 아는구나 합창할 때 합창단 여기 해야되는구나 핸드폰이 살짝 써도 빠를거에요 여기 해야되잖아 어 맞아 내가 그쪽으로 왔어 자 이제 들어가야되나 다시? 들어가서 얘를 내려야되나? 아까 거기 있던데 거기 위로 올라가야되잖아 그치? 응 거기로 다시 올라가야돼 근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 어 뭐야 림자 보고 놀랬어 림자를 자꾸 깜짝 놀라게 돼 어떡해? 자 사이영보고 뛰어봐 아 이 도움이 그거보다 가장 느리군요 아우 아 익스플로러를 놀리면서 느리고 아 컴퓨터님 안녕하세요 페이데이 하고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다시 시작해? 금방 가져나 오늘 좀 버퍼가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왜이렇게 버퍼가 있는거같아 너무 추운거랑 상관있어 너무 추운거랑 상관있어 지금 고3들 다 PC방갔어 언어수는거 그죠? 아아 아우우 고3들때문이래요 그죠? 그래서 오늘 고3분들 계시면은 나중에라도 이거 보시면은 축하드립니다 뭐 끝났으니 뭐 얼마 시원하겠어요 아이패드는 좀 느리군요 아 작게보면은 화면에 싸가갖고 그래갖고 더 빠를수도 있겠죠 아 PC방 10시까지군요 집에가서 하겠죠 바로바로바로하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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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뛰어 어!! 아으! 맞다! 어.... 트위치노 구글가 더 친하니까요 그죠? 자 친한걸 헤어져 나와! 또 나올거잖아 아 파이어폭스로 보고 계시는군요 아 여기 오빠 아까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? 루케인님 파이어폭스로 하니까 좀 더 낫나요? 오빠 아까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? 몰라 니가 올라갔잖아 아니야 오빠가 올라갔어 마지막에 니가 여기 올라간거야 여기로 올라갔었어? 자 24미도 여기서 어떻게 했어? 아 자 스무살로 통일하죠 스무살 아 내년이 돼야? 아 바로바로바로 자 바로바로 네 나이스 근데 오늘은 아 맞다 나도 옛날에 수능 딱 수능날 내가 수능본 날 여기서 어떻게 갔었어? 여기서? 이쪽 이쪽 오른쪽으로 하고 여기 어 셰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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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셰k 셰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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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바.. 컴퓨터님 안 바꼈 나요? 자 자 아 파이어폭스가 전체로 쓰기 편한다고요? 아... 자 올라왔어 그 다음에 어 더 올라와서 아 왜 안되고 요거 타고 반대로 돌아가야 돼 올라온다 다시 해야 돼 아니요 너무 빨리 했어 다시 해야 돼 아 그래? 어 끝으로 가야돼 아니 제가 수능 본 날 아 이따라가 이따라가 나갔다가 들어가야 돼 제가 수능 본 날 그날 신찬역에서 술 먹고 그날 또 하필 바로 싸웠어 그날 또 싸움이 나왔고 싸움이 왜 났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? 여기도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오빠? 여기도 맨 위로 올라와서 반대로 뛴 다음에 확 걸은거지 반대로? 응 그죠 크롬의 장점은 혼이랑 두 개 삭개 연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